우지카로 한번 가야겠다 오랜만에 우주 지배자로 가겠습니다 AP가 좀 많구나 생각해보니까 지금 봤네 AP 4명인 거 지금 봤는데요 아이고 이런 일이 멜모셔스 헤카리 멜모셔스 그레이브즈 멜모셔스 아펠리오스 벌써 좀 어지러운데 멜모셔스로 한번 딱 찍어두고 네 아파 아파 왜 이러세요 나도 큐한데 먹으면서 큐를 한번 아 오케이 그만가 큐를 2레벨 찍는 게 낫겠는데 어 네 빠진 듯함 어 너무 아까운데 어 그래도 딜 교환은 좋아요 좀 더 빨리 봤으면 잡았겠다 헤카림 좀 빨리 붙을걸 편한 데만 신발이라면 아하 오케이 어 이건 뭐 안될 것 같아 대포 경치라도 먹고 가죠 아하 오케이 변하겠습니다 일단 아하 네 오 좋은데요 이거는 탑 쏠키리 어 수고하세요 아이고 아쉽다 어 바텀은 어 네 이런데 없나 행화가 있네요 어 페카림이 탑 이미 죽은 듯한 수고하세요 세나가 안보여요 살짝 조심합시다 별령 쪽 그냥 붙은 것 같죠 아 아 어 좋은데요 굿 울면 이거까지 되지 않나 저도 가는 중 어 어 오케이 야미 아 좋았습니다 이게 팀워크거든 어 바텀은 이득점 많이 봤는데 이번에 어 까비 이거 뭐 안될 듯함 가도 아 반갑습니다 끊기나? 안 끊기긴 했어요 어 좀 아까운데 가봐야 돼 이거 오케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본약까지 썼으면 완벽했지만 그럴 순 없었어요 못 봤음 생긴 것도 몰랐어 아무튼 좋았습니다 그거보다 좀 잘 펬네 어 가고 있긴 해요 저도 뭔데요 간델이 간델이 오케이 어 네 이쯤이었나 석생 석생 아하, 오케이 뭔데요? 그거 한 번 잡으면? 오케이 굿 어, 잠깐만 아, 인생 하하하하 어, 아깝이 아깝다 차라리 어... 어... 네 근데도 다 죽을 듯함 네 수고하세요 잠깐만 이거 너무 많이 죽었는데? 큰일 났는데요? 초비상, 초비상 아니, 얼마 먹은 거야, 헤칼이? 한 2,000원 먹은 것 같은데? 이거 우리, 저거 잡을 수 있나? 오케이 도망갈 수 있나? 쪽 빠져보죠 그냥 여기서 해도 되겠다 안되네요 허허허 일단 제하골드 먹었어요 타워 어, 이거 그냥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아무리 봐도 네 사우나 밀죠, 일단 까비 2,000원 까비 어, 이거 예측 잘했는데? 자빙 헤카림이 너무 커버렸다 헤카림이 안 커야 되는 조합포 포 일단 잡았거든요 오케이 쏴라 아하 오케이 좋아요 그럼 기회가 한번 생겼죠 이블린이 뭔가 노려보는 중 까비 그럼 헤카림이 어디 있는 거지 좀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세나 노플이긴 하거든요 오케이 좋아요 잘 막았는데 상대도 공성이 막 부은 게 아니라서 아 우섭다 오? 오? 네이스 미이고 있었다고 오 좋았습니다 오 잠깐만요 거네 좋아요 굿 굿까지 잡아 이녀석 네이스 미이고 있었다고 이거 끝날 수 있나 안 끝나겠다 바로 난 다 다시 봐야겠는데 중간에서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잠깐만 나 큰일 났는데 이러면 오 다행이다 그걸 사네요 좋아요 아니 세나가 무슨 멜모셔스가 있어 그럴 거면 그냥 아펠 노릴걸 지인이 죽었는데요? 딜 누가 하지? 그러면 잠깐만요 초비상 초비상 아 인쇄 잠깐만 이거 설마 끝나나요? 이대로 막 달리면 억제기 밀고 아 좀 애매한데? 진이 14초 아 맞겠다 이 정도면 아닌가? 아 그 잠깐만요 내가 지금 8초 오케이 일단 마그너 탐 좋은데요? 아 너무 뒤로 탔나? 잠깐만 좀 많이 뒤로 탄 것 같은데 할 데가 너무 없었다 근데 봐요 오 너무 잘못 꼽다 어 잠깐만 오케이 굿 달려 미드로 달려 달려 어? 앞필까지 잘랐어 이러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? 어 살짝 천천히 하자 어 왜이러세요 어? 에이가 잘랐어요 일단 네이스 미기꺼 있었다고 GG